아 아 미증시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 어제 일어난 이슈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고 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항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미증시 굉장히 강하죠 지금 시간이 4시 57분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 1% 이상 올라가고 있고 다오산업, S&PO 몇 가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굉장히 강해졌죠 비트코인도 굉장히 강해졌고 특히 코인 시장을 좀 보면 생각보다 4%대 굉장히 강해졌어요 비트코인이 강해졌고 4.2%대 올라가고 있죠 특히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모든 자산은 어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기 추세, 비트코인의 중기 추세를 보면 이게 5주선이거든요 5주선이 부드럽게 돌아 나가면서 강해졌고 20주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20점만 깨지 않으면 추세나 그러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추세가 강한 종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죠 특히 유리기판 쪽도 강했고 물론 제재주라든가 이런 거 어제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스24가 이현상을 가기도 하고 한스24 홀딩스가 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어떤 이런 출판업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제재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단순한 테마주, 제주가 어떻게 테마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쫓아가서 하거나 그러진 않아야 돼요 근데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을 보면 피로옵틱스 같은 친구를 보면 어제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어제 순간 한 16%대까지 뛰었는데 이렇게 좀 유리기판같은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 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걸 올려놔요 물론 저희는 종목상담이나 종목추천이나 이런 걸 안해요 당연히 리딩방도 아니고 단순히 시장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멤버십을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또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올려드려요 그래서 어제 보면 이 나의 경제 얘기, 나의 공부 이야기 제가 개인적으로 추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추세를 이해해야 되는지 또 재무재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멤버십 가족분들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 멤버십이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거나 리딩한다거나 양방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올려놓고 구성금 차원인데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들을 잘 봐야죠 이러한 종목들을 잘 모아놓고 이런 종목들이 추세나 흐름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다면 잘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하지만 추세라는 건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단지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때 우하향할 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21선이 턴에서 올라갈 때 추세가 우상향일 때 주식을 사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이 모든 내용은 아까 알려드렸듯이 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관심있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생목록 가시면 여기 나의 경쟁이 나의 공부 이야기에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번 후원팬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즈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이 4시, 5시쯤 됐는데 다우산업이 0.56%대 낮수 1%대 급등하고 있고 SMP500도 0.9%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SMP500 기업들의 3분기 수익이 전년 대비 16% 정도 상승할 거라는 예상이 있죠 이 부분이 더군다나 미증시가 좀 더 강한 이게 지금 상승에 대한 총매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를 좀 보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입니다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기술 조정이 되게 강하죠 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종가 기준 다시가 넘었으니까 거의 2.48%대 뛰었고 이제 시간 외에는 좀 밀리긴 해도 결국 전교장에서는 애플도 보시면 요렇게 종가기준 1.65% 올랐죠 근데 지금 시장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 외에는 전교장이 뛰고 시간이 좀 떨어지긴 했어도 전교장에서는 굉장히 기술 조정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나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많이 좀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적게 올라온 친구는 아니죠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월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저 이제 바닷권에서 얘기할 때 항상 바닷권에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6만원, 7만원대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살려면 여기서 사라 바닷권에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몇 프로 갔냐면 여기서 거의 한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50%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들어오죠 조정이 들어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어제 저희들이 가족방에서 메모지 가족방에서 공부했듯이 이십교설을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우상향 기조가 뻗어 있을 때에서도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조정 받았을 때 이걸 안 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깨지 않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십교설을 깨지 않는 자리 이 자리가 지켜주고 나갔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가 추세를 다시 돌려놓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추세가 언제 형성이 되고 언제 뛰고 이 종목이 함부로 뛴다 올라간다 이런 걸 미리 맞출 수 없어요 많으신 분들이 막 주식을 맞추려고 하죠 이거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주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추세나 흐름 수급을 보고서 대응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절대 맞추려고 하지 마요 가끔 주식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밭지 올라가는 거 내가 사라고 그랬잖아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들 그러니까 물론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사는 종목이 지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공부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추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 드렸어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해서 꼭 보셔야 되고 일단 민중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특히 엠니저주가 강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일단 20개월 선을 안 깼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놨거든요 단지 이제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5, 20주선이 있어요 이걸 확실히 돌파해 줘야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단지 금방 설명해 드렸듯이 일봉에서 보면 20일선 이렇게 부드럽게 꺾였죠 그러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당연히 많이 올라왔고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장기 투자할 때는 바닷권에서 열봉 바닷권에서는 중장기 투자하는 게 맞지만 고점에 할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서 일봉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5일선 같은 데 안 깨는 자리 특히 수급일선 60일선 안 깨는 자리가 중요해요 또 하나 이제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강하게 반등해 줬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추세는 일봉에서 보면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죠 21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갈 때가 우상향계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가 추세가 지금 하향 중인 거예요 단지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가졌어요 2.53% 올라가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잘 모아가겠다 그러면 매달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분할 매수 한다고 그래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분할 다음에 나 분할 매수 끝냈어요 가 아니라 오늘 샀으면 좀 기다렸다가 다음 주 또는 뭐 다음 달 좀 천천히 매입도 천천히 하는 거죠 상황을 봐야 되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모아서 1년 2년 3년 길게 들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비로소 바라봐야 되는 중장기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명심하고 보셔야 돼요 또 근간에 보면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자랑스러운 또 문학인이 계시죠 한강님이신데 이분의 효과로 인해서 예스24가 막 이현상을 가고 한스24 홀린스가 삼성학과로 또 가기도 하고 예림당이라든가 출판업계가 뛰고 특히 어제는 또 제지주가 강하게 뛰었더라고요 제지주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뛰었죠 잠깐 보겠습니다 제지주를 보면 어제 한국제지 막 상한카를 가고 여기서 뭐 책을 만들었대 그런 위주가 있죠 뭐 뭐 신품 같은 경우 이렇게 무림페이 무림메스 캔들이 두 개로 보이는 건 원래 새벽이 되면 새벽 때는 좀 HTS가 정확하게 작동을 잘 안 해요 참고로만 볼 거니까 많이 뛰기도 했습니다 단지 어떤 주식이라는 게 물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주식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단순한 테마주들이죠 단순한 테마주를 잘못 쫓아가게 되면 잘못하면 물릴 수 있으니까 너무 단순한 테마주를 급하게 쫓아가거나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전력설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자 전력설비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전력설비가 이제 뛰는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도 한번 전력설비주는 강하게 뛰었어요 이 AI가 이 그 전기를 잡아먹는 전기 잡아먹는 하마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설비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고 특히 미국에 좀 노후된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이런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설비주가 예전에 엄청 강했었는데 조종받고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나의 경제 이야기 나의 투자 이야기 모아놨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펙이 원유 순유 전망을 또 하향했습니다 국제유가 1% 급락했죠 사실 국제유가 관련해서 에너지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에너지주는 너무 중장기 투자하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근간의 이슈가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그 중동의 뭐 리스크 이스라엘 이란 뭐 해주볼락까지 생기게 되면 갑자기 에너지주가 빵 뛰기도 하죠 급등했다가 또 국제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순간 급락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변동폭이 세죠 그래서 에너지주들도 너무 이렇게 중장기로 들어가기보다는 순간 급락이나 이런걸 많이 하기 때문에 단기 정도로가 좋고 중장기로 보기에 에너지주들은 이렇게 안전하거나 그러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140불 향한 엔비디아 시총 3.4도 달로 돌파 사상치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시간 외에 아주 밀리긴 해도 전체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단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낮은건 아니에요 음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월봉에서 보면 거의 최고가를 찍고 있죠 물론 이전 최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엔 자리가 상당히 높다 중장기 투자할 땐 이런 데 사는 거죠 바닥에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에이 저런 얘기를 누가 못해 여기 샀으면 좋다는 얘기를 그런데 사실을 보면 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도 많고 미중시도 당연히 상향 기주가 유지가 되는 여기서 사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미리 맞출 수는 없는데 이미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열 배 가까이 올라온 친구를 지금 무리해서 초차가 사기엔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로보택시 실망감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잠깐 볼게요 자 이게 테슬라인데 일봉 차트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좀 무봉이 떨어졌던 걸 약간 복귀해 줬어요 물론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몇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월봉에서는 심하게 밀렸을 때 60개월은 안 끼어야 되거든요 아직 리탈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어쩌고 테슬라 이름이 아주 깔끔하거나 좋은 편은 아니라 조금 긴장감을 갖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나라 주식으로 자꾸 돌아올게요 일단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올해 특히 CB나 BW가 굉장히 발행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이 더군다나 코스닥을 좀 더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CB나 BW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 코스닥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재무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신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부채가 더 많다거나 이러면 어디선가 자금을 구해야 되는데 어 가장 안 좋은 게 그게 이제 주주배적 유상증자죠 이렇게 해버리면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낙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하한가를 맞거나 막 시간에 하한가를 맞거나 그래야 되고 그나마 이제 CB발행이나 CB발행이나 BW 발행은 그나마 들어가긴 한데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재무구조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현금 유보율이 좀 많은 친구들 그리고 부채가 좀 없는 기업들 이런 친구들 위주로 보는 게 좋고 또 하나가 CB나 BW를 발행한다고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 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CB나 BW 발행을 해서 좋은 신사업에 투자한다거나 그러면 순간 잘 급등하기도 하니까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튼튼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구조라든가 현금 유보일 부채 비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알려드린 대로 어제 나의 경쟁이 나의 이야기에 전부다 다 올려놨어요 음 테슬라가 로봇 택시 실망감으로 인해서 좀 떨어지면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어제 조금 떨어졌거든요 LG엔솔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음 LG엔솔 단로구 성우 하반기 4080 배터리 향상으로 매출 본격 확장 음 성우 뭐 성우전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성우라는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성우 때 보는 게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 때 보거든요 2차전지의 대표적으로 이제 엘전의 솔루션이 있죠 엘전의 솔루션도 보면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이식겨선이 저항선이 돼요 단기 목표까지 찍은 거죠 바닥에서는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편이라 되게 중장기인 제품인 61선 같은 걸 잘 볼 필요가 있고 다른 2차전지가 완벽하게 V자 반등을 해주는 건 아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추세가 완벽히 못 살아나고 있죠 특히 장기적인 지표가 좀 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비해 21선 근처에 멈췄는데 이층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 보면 21선까지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겠죠 에코프로 베이층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지표는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뭐 이런 데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요 그죠 바닥에서 21선의 추세가 꽤 잘 살아 있습니다 뭐 어디 이제 피로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쪽이긴 하지만 사실은 유리기판에 대한 테마가 더 강해요 유리기판 같은 테마로다가 더 떼었다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LS그룹주는 이제 전기 쪽인데 그럼 알려드린 대로 AI가 이런 전기 먹는 하마 그러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다시 살아나면서 특히 LS일러틸 같은 경우가 이제 6%대 LS 가운전선이 8%대 요즘 뛰기도 했습니다 2차전지 쪽도 거의 바닥 찍은 증거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지금이야 추세들이 이제 한 번에 못 살아나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살아나기는 조금 어렵긴 해도 전고차라든가 이천주 관련들은 바닥권에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대신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한 번에 사지 말고 천부 같은 경우도 거의 월봉에서 보면 엄청난 바닥권을 찍고 있죠 이건 윤성FC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사지 말고 꾼이 잘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거 개인적인 생각은 나의 경제에 올려놨어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최악은 지났을까 삼성전자 반등 시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나 매출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게 이제 악재는 사실 나온 거죠 이미 다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안 좋은 건 단지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는 추세가 일봉해서 21선이 심하게 꺾이고 내려올 때는 하향 중인 거예요 최소한 21선에도 회복하고 이격이 모일 때부터 모아가는 게 좀 나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간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월복에서 바닷권을 다지기를 하고 있거든요 22년도 10월 달에도 바닷권 이때도 바닷권인데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21선이 꺾여 돌아나가죠 앞으로 21선 같으면 안 깨면 돼야 현대 차이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데 삼성전자 도전에도 1년간 HBM 지배력 유지 무슨 얘기냐면 사실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이름이 훨씬 더 좋아요 회사가 HBM 쪽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물론 어제 엔비디아 잘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좀 반응을 해줄 것 같은데 누구도 모르죠 아침 9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절대 60일 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떼었던 거예요 미국 재정적적 때문에 비트코인 소중한 기대 대단해요 비트코인 어제 이 무거운 비트코인이 거의 4.23% 뛰고 있고 코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인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세가 오후 상향인 종목들 추세가 오후 상향인 종목들이 눌림목을 줬을 때 이렇게 21선이 잘 뻗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눌림목 주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런 데가 그럼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다 돌아서 다시 나가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전부 다 제가 굉장히 잘 올려놨어요 여기 나의 경제 여기다가 반드시 공부해서 꼭 보시기 바라고 테슬라 로봇 택시로 간만에 상승 2차전지 원래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등해 줬었어요 전고체 쪽은 근간에 이제 화재권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으로 많이 올라갔었죠 물론 화재가 자꾸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많은 차주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배터리 화재랑 이런 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요거에 대체제로다가 이제 전고체 이쪽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2차전지 쪽 중에 전고체 관련들은 거의 바닥 찍고 올라온 편이에요 또 전고체 대표적으로 한농화성이 있고 한농화성이 있고 이수수가 있고 미래컴퍼니라든가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아주 월봉 바닥권은 아니죠 예전에 이제 주식을 월봉 바닥에 사야 되는 이유가 이게 월봉 바닥에 사놓으면 이게 많이 올라오죠 여기까지 근데 고점에서 사면 떨어지죠 주식은 항상 바닥에 사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올라와가지고 단지 추세를 크게 깨거나 이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또 전고체 관련들이 있다면 한번쯤 또 챙겨보고 꾸준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어제 시장의 특징주를 보면 요거에요 노벨문학상 한각 책 만든 종이래요 그 다음은 한강이죠 한국 제지가 급등을 했는데 제지주 관련주들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물론 오늘 더 뛰든 말든 그런 걸 너무 신경쓰지 말고 내가 만약에 단타나 뭐 스킬포 고수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단순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이제 드론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였더라구요 음 제이 시장 시스템에 상한가를 갖죠 잠깐 볼까요 드론 관련주가 따로 모아놓긴 했는데 이쪽이 없나요 위성 드론가 거의 날라갔죠 제이 시장 시스템 퍼스트렉트 떼었고 코콤도 21%대 PC 디렉트도 떼었고 다 떼었습니다 역시나 잠깐 단순 이슈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국 미국 드론 시장 진출 MOU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파인텍도 좀 날라갔고 특히 제이 시장 시스템 같은 경우 다 금방 알려드린 대로 미국 드론 시장 MOU 소식에 강세 이라면서 전체로 드론 관련주가 많이 날라갔는데 음 물론 바닥권에 있어요 전부 다 제이 시장 시스템 월봉 바닥에서 뛴 거고 상한가를 갔으니까 오늘 쫓아가면 안 되겠죠 제주랑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테마적인 성격을 갖고 뛰는 거기 때문에 급등할 때 절대 쫓아가서 하지 말고 굳이 사시고 싶으시더라도 한번 떴다가 좀 눌림목 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띄잖아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호가창이 반짝반짝 하다가 뛸 때 절대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뇌동매매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한성크리텍은 이제 한수어 네시키아릭스어 초순수 국사라 공급 상한가 마감 한성크리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죠 음 보시면 그죠 바닥권에 뛰긴 한 거예요 상한가가 친구니까 오늘 크게 신경쓸 친구는 아니고 어제 서울반도체도 떴습니다 글로벌 특허 승수 그러니까 이 특허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서울반도체가 이겼다는 거죠 승수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캔들 두 개로 보이는 건 죄송해요 지금 이 시간대는 원래 그 HTS가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 터지면서 거리랑 터진 상한가를 간 거죠 물론 이 상태로 뛰면 내 것이 아닌 거고 상한가를 그냥 뛰겠죠 조정이 충분히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그때 왜소해지는 게 좋습니다 덱스터가 12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애기가 있어요 덱스터를 보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현대 ADM이 100% 우상증자 결정이 있는데 이게 100%라 오늘 어떻게 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떴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AB1 예의가 있습니다 SICTT 참가 AB1 추세를 볼까요? 항상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추세가 보면 옆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우아향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박스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전립선암 체로제 개발한 회사가 있어요 셀비온인데 이번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다고 합니다 나이백 비만치료제 개발 성과가 좋았는가 봐요 상한가를 갔어요 나이백이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상한가가 안치고 다음날 쫓아서 하자는 게 중요하고 요새 북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지금 보면 어제도 이제 경의선하고 동해선 도로 폭파한다고 준비한다는 이런 뉴스 아까도 보니까 유튜브 좀 챙겨보니까 뉴스 한번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방산관련제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휴니드도 그리고 추세는 유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21선으로 뻗어있죠 이제 5월선만 깨면 되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21선이 강하게 뻗어있죠 당연히 21선 같으면 안 깨면 되거든요 빅텍도 마찬가지고 퍼스트덱 스펙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이미 방산주 대형주들은 원래 흐름이 강하고 좋았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동 분쟁 이슈도 있어 아주 강했고 이렇게 좀 테마를 타고 있는 전쟁 테마를 타고 있는 소형주들까지 흐름이 좋아졌는데 아마 저런 경위선이라든가 이런 폭발 이런 어떤 뉴스들이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흔히들이라든가 한일단조 빅텍 이런 방산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단지 그런데 아까 알려드렸던 반도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차라든지 10년 근처에 살 건지 20년 근처에 살 건지 몇 시간을 자가 사는게 중요해 잠옷에서 올라갈 때 쫓아가 사면 하루아침에 막 5% 10% 손실을 보게 되는 때문에 갭 뛰어서 쫓아가 갭 뛰어서 날아가게 되면 절대 쫓아가 사지 말자 이게 좀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음 제가 HLB를 지금 그 저쪽에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속삼열공개미TV부터 지금까지 제가 4년째 찍고 있거든요 HLB가 속을 좀 많이 썩이죠 어제도 제가 열공개미TV에서 실방을 했어요 무료 실방이에요 실방을 하면서 어제 같은 날 쫓아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6% 때 밀렸는데 사실 미국의 F 대의 허가 지연 이 부분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음 이게 이제 박스권에 제가 항상 HLB가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깨면 당연히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면 굉장히 강하고 하단을 깨면 떨어져요 그런데 하이닉스에서 알려드렸듯이 SK하이닉스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하이닉스도 이제 적게 올라온 건 아니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20개어선 같은 걸 잘 지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세가 장기적인 지표는 아주 상향인 건데 가격이 그만큼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에요 대신에 20개어선을 깨면 추세가 완전히 깨지죠 예전에도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이 무너질 때 보면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21선을 깨면 추세가 완벽히 깨지고 데드 크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툭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런데 거꾸로다가 20개어선을 올려놓고 돌아가게 되면 잘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찍으면 반등해 줍니다 이거는 하이닉스라는 회사 자체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요 HB에 대한 수요나 이슈도 여전히 강하고 엔비디아 흐름도 아직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HB의 회사나 흐름도 보면 크게 변화나 이상은 없어요 뭐 리보스라니 캄넬리즈박 같은 병육법도 아주 좋은 편이고 이렇게 예전에도 보면 가끔 제약회사 때 행사들이 있거든요 행사에서 발표할 때 보면 굉장히 좋죠 단지 지금은 실망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쯤이면 발표가 될지 알았는데 승인이 나거나 이게 내년 3월로 연기가 되어버렸죠 실망감으로 단순히 실망감 수급이 깨지는 거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20개 이상까지 밀려있는 확률은 좀 있죠 엘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좀 더 HB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나의 경제 얘기 나의 공부 이야기 다 올려놨어요 어제 다 올려놨고 절대로 종목 추천이나 종목 상담하라 리딩하는 데가 아니에요 종목 200개가 넘는데 사실 올라가는 거 굉장히 잘 올라가요 어제 공부한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거의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렇게 많이 잘 올라가고 많은 종목들이 다 뛰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거꾸로다가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언제든 수익도 볼 수 있고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추세에 대한 얘기를 특히 어제 해 드렸어요 추세가 오상향이거나 추세가 강한 종목들 잘 보셔야 되고 피롭티스가 잘 보셔야 되고 특히 HLV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셀트리온 얘기가 있어요 유럽소 코센틱스 바이오시빌러 CTP55죠 삼성기획 신청 얘기가 있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HLV하고 똑같이 20개화산만 안 깨우면 되게 기본적으로 안 깨고 있죠 이런 데가 다 매수 타이밍이죠 매수 타이밍이고 셀트리온에서 흘러가는 흐름 이런 것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흐름이 좋으니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알테고자니가 유안냐 이런 제약주들이 잠깐 조정이 들어왔는데 사실 제약주들은 월봉에서 거의 다 고점이에요 많이 높아요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월봉 바닥에서 이런 데서 중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나 이거 중장기 투자해야지 하시면 안돼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게 예전에 잘 날라갔을 때 나 여기서 물렸는데 중장기 투자해야지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 정도 자리가 되면 차익신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안량이나 SK바이오 얄토지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무조건 올라갑니다 사세요 그러신 분들인데 큰일나는 분들이에요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건 월봉의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단지 SK바이오팜은 우리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종목인데 전체적으로 월봉 위치가 높지 않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대신에 지금은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눌림목이 들어오거나 21선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21선 근처가 왔을 때는 좀 좋은 메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요즘 시장에서 한강군과 관련해 가지고 S24라든가 제지주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뛰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북한의 어떤 경의선이라든가 경부선 폭파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방산주들이 막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런 종목들 갖다 슥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 단타 정도로 보셔야 되고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만 가능하고 또 하나 너무 개울 띄우거나 올라갈 때 내동매매에서 쫓아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바닷건에 있다면 그런 바닷건에 있는 기업들을 사가지고 꾸준히 잘 모아가는 것 이게 훨씬 주식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음 어제 그 공부 못하신 분들은 여기 나의 경쟁이 나의 그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고 오늘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미국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에 중요한 이슈나 좋은 이슈가 들어오면 쇼트로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이런 형식을 취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